우리 오늘 또 다시 이곳에 모이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다만 그분을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 주의 영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중말로 주님이 그립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주의 지혜로 저희를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없음과 우리의 염려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혐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시여 놀라우신 구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호흡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불러 일으키실 때 우리는 다 들리움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누가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다 그분을 보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배 생례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요거의 삶 속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해서 네가 이 욕같이 의로운 자를 보았느냐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고 요배에게는 아무 흐물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바로 서 있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큰 가족이 있었는데 열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절에 아주 충만 받는 존경받는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이 달려왔어요 그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욕의 이야기는 어떻게 좀 만든 이야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스에서는요 노아와 다니엘과 욕에 대한 거를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욕은 실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야구부서 5장 11절은 너희가 욕같이 오래 찾는 자를 보았느냐 얘기합니다 저는 이 욕의 삶을 바라보면서 욕처럼 좀 참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하나님은 저에게 오래 찾는 법을 많이 가르치십니다 욕기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도다 그런데 욕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욕기 1장 9절을 한번 봐주세요 욕기 1장 9절을 한번 봐주세요 욕기 1장 9절을 한번 봐주세요 사탄이 예호와께 대답하여 가르치다 욕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애하이까 사탄은 얘기하기를 욕이 달빛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애하겠습니까? 뭔가 축복을 받고 그랬습니까? 경애를 했지 사탄은 얘기하기를 욕은 이기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걔가 달라는 거 다 주고 그랬으니까 욕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얘기하기를 욕은 이기주의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하나님 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줬기 때문에 하는 이기자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는 보호음막을 치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합니다 예 아무도 그런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다 이기주의라서 예 모든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라서 예 모든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뭔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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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숨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해 그래 그러면 네가 욕에게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봐라 그러므로 욕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잃는 과정이 여기 나타나 예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가 나타낸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 그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괴로워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견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욕기 1장 21절에 보면은요 예 욕기 1장 21절에 보면은요 예 욕기 1장 21절에 보면은요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오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입니다 하고 욕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분이에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예 누가 그런 악을 욕에게로 가지고 왔습니까 예 사탄이 악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져다 주었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탄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느님은 결코 악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예 하느님은 단지 욕이 시험을 받도록 허락을 했을 뿐입니다 예 하느님은 사탄이 그런 악을 그 뭐야 욕에게로 가져가는 것을 잠시 허락했을 뿐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나 그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께로부터 해야 됐든 허락을 받아야만 돼요 예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탄입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하나님이 더 능력자이십니다 예 사탄은 바로 욕을 이렇게 비방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 너가 한번 그를 시험해보겠으면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욕은 하나님이 악보다도 사탄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욕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욕은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욕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저 욕의 어떤 전 몸이 만신차이가 되도록 저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예 그의 와이프까지 아내까지도 이 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라고 아내가 말합니다 그럴 때 욕은 그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고 당신은 정말로 의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같이 말하는구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참 좋은 것들을 받지 않았소 그런데 하느님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어려움도 또 당해야 되지 않겠소 이 모든 일에 욕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욕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경애했어요 나는 하느님을 찬양하지라 하느님이 나를 축복으로 부자 삼아 주셨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내가 하느님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그분이 가져가신 대로 했지 알아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끝까지 신뢰하므라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끝까지 신뢰하므라 요비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요비 말하기를 나에게 이런 모든 고통을 허락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므라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므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욕은 정말로 내가 어찌 이런 고통 중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한탄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는 하느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하느님을 신뢰했어요 그분은 욕은 결코 하느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욕은 하나님의 종이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였기 때문에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느님의 그 정말 신부를 뿌리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는 결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욕은 바로 바로 서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선한 남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는 욕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저도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 보게 되요 그리고 제가 하느님께 오 하느님 내가 참 누추하네요 나를 정직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도 욕처럼 바로 서고 싶어요 저도 저도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또 이렇게 두렵고 두들림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8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악은 물리치고요 예 악은 물리치고요 예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악을 대접합니다 그러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제일 나쁜 악은 자존심이 내가 남보다 낫다 라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악이라는 거예요 여기 23편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마치 우리가 정금이 되기 위해서 불 가운데서 뜨거움을 견뎌야 되듯이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예 때때로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정말로 많은 것들이 정말로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밖으로 나가고 태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불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와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깨끗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그런 시련을 받은 결과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면 정말로 정금같이 아름답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이에요 7절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욕은 사랑의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욕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 앞에서 살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욕은 가장 하나님의 그지말로 감싸시는 보호하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니 예 그리고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원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다시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누군지 사랑은 누구든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이라 우리가 알거니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성령을 우리가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그하고 그가 우리 안에 그하시는 줄을 아는 이라 왜냐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어떤 사람이 얘기를 로즈야 난 너에게서 사랑을 느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있으면 그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욕은 언제나 누구를 신뢰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에게서 취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 이 방법이 바로 욕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라고 말할지라도 아니요 여보 그럴 수 없어 그럴지라도 그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속에서 이기심과 자존심과 자기 자만에 빠져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과 연결되들이 깨어지게 되는 거에요 그러므로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라고 말했을지라도 그는 그러하자 아내가 그리할지라도 욕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법을 결코 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언제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는 그의 아내에게 얘기하기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 뿐이라고 여보 내가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도 적신으로 오지 않아서 그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가시고 우리의 사랑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사탄은 이 이야기를 사랑해 하나님은 이 욕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욕이 그렇게 하나님을 승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축복받은 그 이기 하느님께로부터 계속 받으려고 하는 이기심 때문이에요 라고 탑사들이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받듯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증거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예 하나님의 이 깨끗한 이 사랑은 욕을 통해서 증거 되었어요 예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은 결코 이기죽이지 않은 다시 말해서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노라고 하는 것처럼 욕은 그렇게 이기죽이지 아니한 사랑을 하느님께로 배웠던 것입니다 예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치라고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예 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욕할지라도 욕은 변화 없이 그분을 섬겼습니다 예 우리가 이 절 아래로 쭉 열다 보면 예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그의 안에 그하고 그는 우리 안에 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연합 말입니다 이 깊은 관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거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에요 예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아 내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느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 거에요 시편 91편에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시극히 높으신 자의 그늘 아래 그 아리로다 우리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필요한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으로 말면 아마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몰려오고 성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의 면전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겼을지라도 그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마치 저 끓는 가마 속에서 당하는 시련처럼 뜨거운 시련을 당하였을지라도 그는 그의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나의 전문가신 구주 하나님이시여 우리 다같이 욕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도 욕처럼 다시 일어서십시다 우리는 더 이상 정지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평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노라 말합니다 우리가 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지어주지 아니하고 다 악과 타협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늘 욕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욕기를 읽으면서 욕처럼 악을 멀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욕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도록 그렇게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십시오 그의 의로움과 그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의 의로움 그의 공의가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그리고 그 공의가 우리 속에 우리의 신장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므로 욕처럼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저는 욕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욕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상속에 수없이 도와주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저녁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토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악을 멀리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의롭게 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감주자 아멘 감사합니다.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